하루에 몇 번씩 지난 문자 밖에 논간 미세먼지 가득해 이 봄에 우와 너무 예쁘다 고음이 부족해 고고빈 부족해 우와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롯데아울렛에 가는데 여기가 엄청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울렛도 가고 아울렛 가서 양말을 살 거예요. 양말 짝이 하나도 안 맞아. 양말을 오늘 신으려고 봤는데 하나는 약간 포롭고 하나는 약간 허옇고 양쪽에 박음질이 완전 다른데 양말을 왜 사면 맨날 짝이가 되어 있는지 한 짝씩 없어도 맨날 한 짝씩. 그래서 오늘 아울렛 가서 양말을 사려고 다른 게 아니라 가서 양말을 사야 되겠어. 그리고 양말이 자꾸 신기하게 왼쪽 발 엄지만 빵꾸나 난다. 왼쪽 발 엄지 빵꾸나 난 걸 자꾸 버려도 그렇지. 그 한 짝씩 남는 거 빨리 다 버리고 새 양말을 좀 사야 되겠어. 질기고 튼튼하고 하얗고 예쁜 걸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짱이다. 왕 멋짐. 대박 멋짐. zombie Państwa 제가 이렇게 모자리크 해 줄게요 지금 골프웨어가 핫하다고 해서 선물 사러 왔어요 이거? 응 이거 맞춰 이쁜데? 너무 예쁘다 난 이거 안 돼 이렇게 무난한 애로 김보트 신어요? 김미치 김미치? 안 신지 않을까? 네 오케이 바이 오늘 날씨 짱 좋은 짜잔 핸드폰을 샀는데 이틀만에 뽀개가지고 13% 샀는데 이틀만에 액전 뽀개 먹었어 어쩐지 그래서 오늘 카메라 내가 오늘 영상 찍으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카메라가 뿌옇더라고 오늘 미션은 끝이에요 그림톡 사기 그림톡을 사야 되겠어 이틀만에 액젓 이틀만에 액젓 이틀만에 액젓 이틀만에 액젓 이틀만에 액젓 요즘 핫한거잖아 우산이 있어야 돼 우산이 없어 우산이 없어 너무 이쁘다 애기 우산이 없어 내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 너무 어려워하는거 아니야? 이틀만에 액젓 귀엽구나 아이티가이 아이티가이 또 방금 뭐한거에요? 핸드폰으로 아니 노출을 조절하고 있어 노출을 조절하고 있어 너무 귀여워 와 액젓 나갔네 필름이 나갔네 필름이 나갔어 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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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필름이 어디갔어? 여기 있다 액젓 나갔네 필름이 필름이 가출하네 일부러 일부러 돌린 이벤트 한거죠? 필름이 나 아찔하라고 애들 왜이렇게 가출을 하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아찔했다 정말 이건 이것만 이거 터스크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사실 잘 몰라요 쓰리 써봤다고요? 쓰리 GS 이거를 한 이틀만에 바꿨길 줄이야 그니까 근데 하나 남았으니까 안쓸 줄 알았는데 이틀만에 쓸 줄이야 난 자기 믿어 안쓸 줄이야 손으로 한 손으로 손으로 가만히 있어봐 아 저기야 적금 써봐 아 흐린눈 아뇨뇨뇨 이거는 먼지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거는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와 진짜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핸드폰 가게 사장님인 것 같아요 약간 처음 알바하는 사람 아 처음 알바 오늘 첫 출구에 살았다 지금 기포 생겨가지고 지금 당황한 알바생 오 더 없어졌죠 여기는 오 잘한다 잘한다 안 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 금방 또 깨먹을 것 같거든? 그때 다시 잘해 여기 왜 문자가 한 번씩 들어간 거지? 왜 그런 거지? 와 그럼 갔다 3개월 냉면 터트리는 하나 주세요 드릴까요? 네 노른자장 터트려서 섞어주신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리스크랑 섞어 드시거나 치킨 찍어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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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끝인 거지? 아 저게 끝이에요? 추가로 영어 아 진짜? 아 진짜? 학생 시설 학생 시설 언니라서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생겨야 될까? 필리니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어떡해 어떡해 다들 이 정도면 고양이들이 반좋은 거야 하하하하 자세가 너무 위험해 어 도대학 선생님 도대학 선생님 도대학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수술해야죠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먹는다 아이스크림 요즘 한참 이사가 조금 남긴 했는데 미리 가구 알아보려고 카페 왔는데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 관련 소품? 가구? 무슨 리빙 업체에 취직해가지고 하하하하 만나러 왔어요 너무 이쁘다 가격 싫어요? 1485,000원? 너무 비싸다 이쁘다 이쁘다 이런게 그랬더니 되게 실망해 하던데 이거는 나제 아 뭐야 진짜 이쁘다 대박 이쁘다 대박 이쁘다 뭐야 짜이뻐 근데 소품짝 되게 가볍죠 응 맞아 생각보다 가볍다 난 그래도 이런거 고수터미널에 보러갔는데 아 진짜요? 제가 아 통신데 사이즈가 진짜 세트로. 자, 자랑해야지. 아, 그럼 잠 맞춰서 가져올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랑해야 돼. 이자 한 번 더 하시나요? 어, 나 이제 이사해. 얼마 안 남았어. 어디?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어.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확장이 안 돼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샤워부스 들어있어? 네, 있어요. 작은 방이고 방에 지금 이렇게 이런 코너가 또 있는 상태고 중문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벽 하나 살짝 넣고 여기 사이즈가 몇이나 돼? 이거 네가 만들 수 있어? 네, 어플로 만들었어요. 너한테 뭐 부탁해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모! 이렇게 3D 작업하는 건 우리는 못 해가지고 돈 주고 쓰거든. 아, 이모 이거 한 시간이면 돈 주면 되지 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현재 상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또 가져왔죠. 아, 또 철저하죠. 철저하네. 이거 준비성이야, 아주 그냥. 800? 이 정도 크게 들어가거든? 근데 키친핏은 660인지 10인지 내가 지금 샀어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맞아. 오늘은 서비스 센터 가야돼요. 아, 12일이나 지났어. 어떡해! 아, 지나가지고 오늘 서비스 센터 그 뒤에 부품이 뭐가 하나가 이상한데 뭐 싱가포르 시드닌가 모시키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서 부품을 받아야 된대요. 아, 이제 남자친구 집에 왔는데 여기에 아, 너무 귀여워! 여기에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 일명 리치 회장님이라고. 용맹해. 우리 회장님. 기분 좋으세요? 하고 윙크해 주는 거야? 응? 하하하하하 아구 윙크해 주는 거야? 아구 귀여워. 내가 손 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앞에 광고 한 10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10분은 빼더라고요. 배에 농구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되겠다, 다시. 응. 주문이 많이 밀렸대요. 주문이 많이 밀렸대요. 아,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뭐야? 완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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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